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증입니다. 비가 왔던 지난 연휴, 비 온 김에 발코니 구석구석 물청소를 했더니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마른 흙만 차있던 비나분 3개가 흙먼지의 주범이었더라구요. 결국 비나분에 물을 주고 나서 무엇임을까 고민해봅니다. 큰 것 2개, 작은 것 하나. 이웃님들 무엇임을까요? 보석지기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공기정화식물 산세베리아, 하나는 돈 들어온다는 금전수를 심기로 했습니다. 건강에 돈까지 화분 두개로 큰 즐거움을 가져봅니다. 금전수 생소하신 분들 있을까요? 통통한 빅사이즈 아카시아 나무늬처럼 줄기에 동그란 잎이 주렁주렁 달린 식물입니다. 잎 모양 때문에 돈나무라는 애칭이 붙은 볼때마다 풍성함을 주는 식물입니다. 오늘은 돈 들어오는 돈나무로 만든 승금 목걸이를 소개합니다. 금전수처럼 가지고 있거나 보고 있으면 돈이 슬슬 들어온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승금 3돈, 돈나무 목걸이입니다. 2돈 체인줄에 1돈, 돈나무 메달을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승금 5돈, 돈나무 목걸이입니다. 2돈 체인줄에 3돈, 돈나무 메달을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줄과 메달, 분리형으로 줄이 있다면 메달만 선택하면 되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돈나무 메달은 호물어가 없는 원형입니다. 풍성한 잎을 가진 돈나무를 메달에 꽉 채워서 조각했고요. 테두리에 커팅을 넣어서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돈나무 목걸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계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승금, 돈나무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돈나무 메달은 1돈, 2돈, 3돈 제작이 가능하고요. 완성 목걸이는 1돈, 3돈 메달에 2돈 체인줄을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승금, 메달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대중적이지 못했던 것이 많았지만 돈나무 메달은 남녀 구분 없이 착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형판 무감 바탕에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돈나무 조각이 원형 커팅과 잘 어울리는 돈나무 목걸이입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승금, 세돈, 돈나무 메달은 메달 지름 2.3mm, 2.3mm 제작되었습니다. 두돈 체인줄에 연결해서 다섯돈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메달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돈나무 디테일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반짝이는 순금 가루가 모여서 만들어진 돈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잎이 달린 모양을 입체감 있게 표현해서 신비로운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짝이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는 돈나무 메달입니다. 순금 한돈 돈나무 메달은 메달 지름 1.4mm 1.4mm 제작되었습니다. 두돈 체인줄에 연결해서 세돈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세돈과 같은 모양을 가진 깜찍한 돈나무 메달입니다. 한돈 메달은 크기가 작아서 발찌나 팔찌에 참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착용하면 부자가 된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은 돈나무 메달을 소개했습니다. 즐거움과 풍요로움 가득하세요.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거 영상 댓글이나 전화문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